약을 먹을 때는 몽구야, 밥 먹었으니까 약 먹어야지 엄마가 탁자에 놔뒀으니까 어서 먹어 엄마, 몽구 다 나았어요 이제 약 안 먹어도 돼요 어머머, 지금도 화장실이면서 너 배탈 아직 안 나왔잖아 볼일 다 보면 꼭 약 먹어 네네, 알겠어요 어? 약이 그대로잖아? 몽구야, 몽구야 대체 어딜 간 거야 몽구 약도 안 먹고 어딜 가려고 그래 아이 참, 엄마, 좀 이따 먹을게요 진짜라고요 이슬이랑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다녀올게요 몽구, 몽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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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배가, 배가 아파 뭐? 아픈 거 다 나왔다고 했잖아 응, 아직 안 나왔나 봐 이슬아, 난 집에 가야겠어 몽구야, 같이 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몽구 배 아파요 아줌마, 어디 가셨나 봐 아야, 아야야 몽구야 몽구야 아, 어떡해 어떡하지 이슬아, 괜찮아 아마 식탁에 약이 있을 거야 그거 먹으면 배 안 아플 거야 그래? 그럼 어서 약 먹어 어, 약이 없네 어디 갔지? 그럼 약을 찾아보자 몽구야, 엄마가 약 어디다 두는지 알아? 어, 저기 위에 알았어 영차 우와, 약이 정말 많잖아 몽구야, 어떤 약을 먹어야 해? 글쎄 이거? 이건가? 몽구야, 이거 아니야? 그래, 이 약이 어떤 것 같아 그래? 물에 타먹으면 되겠네 어서 먹어 아니야, 아니야 물 말고 주스 주스랑 먹을래 이 약이 얼마나 쓰다고 주스? 우리 엄마가 주스랑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맞아 우리 엄마도 아시면 아휴 호랑이로 변할걸 그렇지만 지금 안 계시잖아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 주스랑 먹어도 쓴대 그래도 아픈 것 보단 낫잖아 우와, 괜찮아진 것 같아 어? 이슬이 너 코가 왜 그래? 빨간데? 어? 그래? 어, 이상하게 가려워 모기가 물었나? 모기? 하이츠 언제 물렸지? 아, 가려워 이슬아 이슬아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도 있어? 어? 이거돈가? 그래! 이거 맞을 거야 이슬아 빨리 발라봐 어? 아, 아야야야! 어? 또 아파? 아무래도 그 약이 아닌가 봐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먹었어? 비슷했다고 뭐 그래 이건가보다 많아서 헷갈리네 정말 그 양 맞어? 안전 안전 안전맨 안전맨 내 요구르트를 홀라당 마셔버리면 어떡해 마지막 남은 거였는데 약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 이 녀석아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먹으면 어떡해 이 양 맞아요 맞다고요 그리고 약이 뭐예요?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래 일러라 이 녀석 멍고 멍고 위야만 녀석 멍고 약을 먹을 때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 따라해 네 하나 부모님 선생님이 주시는 약만 먹는다 먹는다 둘 약은 물과 함께 먹는다 먹는다 셋 복용법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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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구 너처럼 아무 약이나 마구 먹으면 오히려 더 아프고 신나면 토할 수도 있어 뿌리거나 바르는 약도 마찬가지 알겠냐? 네 또 약은 물과 함께 먹어야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 주스나 탄산음료, 우유, 요구르트 같은 다른 음료랑 먹으면 고능을 발휘하기 힘들단 말이야 하아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알려준 복용법대로 알맞은 시간, 횟수, 양을 지켜서 먹어야 해 약은 우리 몸을 낫게도 해주지만 너무 많이, 자주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안전맨 안전맨 아 안전맨 잔소리는 그만하고 마 안전맨이 몽구 약 좀 찾아주세요 응? 아, 그래 그래 그래야지 몽구야, 이야기다 몽구야, 안돼 아 또 왜요? 안전맨이 먹으라고 주고서는? 복용법 봉투에 적힌 걸 보니 밥을 먹고 30분 뒤에 약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 안전맨이 먹으라고 주고서는 밥부터 먹는다 시시 아이 참 지금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도 없어요 에?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럼 안전맨이 밥을 해주면 되잖아요 뭐? 내, 내가? 맞아요 안전맨이 밥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저, 저는 화장실 좀 약 먹어야 하니까 빨리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응, 응 응냥냥 저는 못 먹어요 응냥 녀석들 좋아 몽구밥도 먹이고 약도 먹였으니 오늘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끝 다음에 또 보자 몽구, 몽구, 몽구 몽구야, 엄마 왔어 주방이 엉망진창이잖아 응, 엄마 오셨어요 몽구야, 혹시 내가 밥 해먹었어? 아니요, 안전맨이 해줬죠 안전맨? 얘가 잠이 덜 깼나 무슨 소릴 하는 거람?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 그래 어머, 이슬아? 네? 이슬아! 너 코에 그게 뭐야? 어? 뭐가? 어머, 이게 뭐야? 이슬이 코수염 났대요 코수염 났대요 이게 뭐야? 아까 몽구 내가 준 연고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어? 어머, 설마 털이 나는 발모제를 바른 거야? 으악! 팔에도 수염이 났잖아 으악! 몰라! 몰라! 이슬아, 어쩌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하하하하! 저게 뭐야? 아이 참, 몽구야! 으아, 몽구 미워 하하하하! 으아, 몽구 미워 하하하하! 으아, 몽구 미워 하하하하! 으아, 몽구 미워 으아, 몽구 미워